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내용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라 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에서는 포함 사항이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외웠습니까? 공정, 화학계열에서 공정에 문제가 많이 생기면 비상사태가 많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외우실 때 비상운전에 대한 공자의 평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편하다 그랬습니다. 비상조치계획, 안전운전계획,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 때 공정안전이기 때문에 공정위험성평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공정안전보고서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또 공정안전보고서가 나오면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큰 덩어리 3가지 정리하시고 좀 전에 풀었던 안전보건 개선계획 다시 한 번 더 해보시고 이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문제들이 좀 만만해지는 거죠.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는 적을 일이 잘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의 안전검사 주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괄호에 알맞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안전검사가 나왔네요. 참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안전검사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물론 중요하고요. 이 문제 외에 이걸 통해서 다르게 또 변형되어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비를 한다면 안전검사는 안전인증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 그리고 안전검사 이 3가지를 우리는 항상 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안전인증에 3가지 종류 들어가고 자율안전확인에 3가지 종류 들어가고요. 기계 종류 정리하시고 방어장치 보호구 종류 정리하시고 마찬가지 기계, 방어장치, 보호구 정리하셔야 되겠죠. 맨 위에 기계 안전인증 대상은 뭐였습니까? 외우는 게 전단기로 절단하니까 아파요. 그리고 사기로 고소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방어장치는 가방 들고 절에서 활동하는 퍼즌량과부가 보안 앞에서는 안 아픕니다. 그 다음 보호구는 그냥 훑어가는 게 더 편하다 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의 기계는요. 산기를 느낀 연인 이렇게 나가 있죠. 산기 연인, 큰 자식 파원공고를 목재에 남깁니다. 아가, 목덩이 교과로 연선하는 거고요. 이 보호구는 문제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여기 보호구 종류 쓸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 보면 잠수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이 3가지는 안전인정의 대상은 제외한다는 말이 붙고 안전인정에서 이 3가지는 반드시 앞에 말이 더 붙는다 했습니다. 추락, 감전위험 방지용 안전모, 보안경은요. 보안경은 차광 또는 비산물 방지 보안경. 그 다음 보안면은 용접용 보안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을 안 붙이고 하는 실수를 예방해야 됩니다. 그죠? 사실 문제는 안전인정의 보호구가 나오거든요. 자율안전확인의 보호구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적기 좋은 게 또 뭐라 했습니까? 보호구는 목 아래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면 편하다 그랬죠. 보호복을 입고 옷을 입으면 손과 발이 빠져나오니까 안전장갑, 발에는 안전화, 허리에는 안전대를 두르면 끝납니다. 그리고 위쪽에서도 가장 먼저 적기 좋은 거는 마스크 종류 먼저 적으시라고 그랬죠. 방진마스크, 방돈마스크, 그리고 송기마스크 세 가지. 여기는 마스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죠? 전동식 호흡보호구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외에 머리에는 방금 했듯이 안전모인데 그냥 안전모가 아니라 추락, 감전위험 방지용 안전모라고 적어주셔야 되고 눈은 보안경인데 여기도 있기 때문에 앞에 차광 및 비산물 방지 보안경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와 입 다 했고요. 귀는 귀마개, 귀덕개. 얼굴 전체를 덮는 보안면인데 여기 보안면이 있으니까 그냥 보안면 적으면 안 되고 용접용 보안면 이렇게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검사로 오면 안전검사에서는 대상이 있고요. 먼저 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 전국을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큰 산을 거리고나 하니까 아픈 원로를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지요. 그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 주기가 들어갑니다. 주기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책에 있는 표도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따로 해드렸습니다. 모든 대상 기기가 전부 똑같이 최초 설치하고 3년 이내에 하고 그 다음부터 매 2년마다 한다고 정리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예외 규정 두 가지를 따로 정리하자고 말씀드렸죠. 이게 뭡니까? 크리곤에 해당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 아닙니까?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크리곤은 3년, 2년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건설 현장에 설치된 것 했을 때는 최초 설치하고부터 무조건 6개월마다 나가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압력 용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압력 용기도 별다른 말이 없으면 3년, 2년으로 그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정안전보고서에서 확인받은 거 이렇게 딱 나올 경우에는 최초 3년은 그대로 가되 2년을 4년으로 해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주기는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이걸 핵심으로 해서 물론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3년 이내에 하고 최초안정검사를 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하면 되는데 건설 현장이란 말이 딱 붙으면 최초 설치한 날부터 무조건 6개월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주 문제를 쉽게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숫자는 3, 2, 6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안전검사, 안전인정. 그리고 안전인정이 나오면 안전인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었고 안전인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같이 한 번 정리하셔야 돼요. 또 안전검사에도 뭡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자율안전검사라고 하는 자율검사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렇죠?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렇죠? 원래 안전검사 주기에 2분의 1 주기로 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다음 군의 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내가 있어 세워 있습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중에서는 군의 운반차는 하셔야 되는 부분에 들어가지요. 왜 그런가니? 첫 번째 산업용 로봇 정리하셔야 되고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게차와 군의 운반차 하셔야 되고 컨베이어도 좀 하는 게 좋고 공기압축기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프레스까지 그렇게 가시면 좋은데 순서대로 쭉 하셔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군의 운반차는 뭡니까? 바퀴를 제동하기 전에 먼저 하역부터 하고 충전하면 되는 거죠. 지게차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네 가지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군의 운반차에는 충전하는 게 하나도 추가된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시고 전조등 이거 적기도 좋다 했습니다. 너무 글자 길다고 피하지 마시고요. 전조등, 후미등, 방향직시기, 경보기, 경험기 이런 건 다 하는 사항이니까 쭉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제동장치. 자, 제조하이육 해가지고 조종과 유압장치를 넣어서 만드는 게 깔끔합니다. 그렇죠? 가급작이면 단 하나 더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 할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서 바퀴를 제동하기 전 하역을 먼저 하고 충전을 하면 됩니다. 충전장치를 포함한 거죠.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제일 짧은 바퀴 이상 유무부터 먼저 적는다. 그래서 개수를 맞춰나가는 거죠. 어느 것을 내가 순서대로 적겠다는 걸 미리 한번 정해두시면 답안 쓰실 때 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또 맞춰야 될 내용이었고요. 좀 부족하신 분은 지금 하시면 됩니다.